음악 강남구민회관에서 19일과 21일,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17학년도 입시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입시설명회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진로진학설명회를 중학생 및 학부모까지 확대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대학교 입학사정관과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참석해 현실감 있는 입시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입시정보, 군은 앞으로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입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